설명서 외용기 1개가 들어있고요 내용기 2개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내용기에 뚜껑을 당기면 아래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결합부위가 보이고요 방법은 내용기에 꽂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서 쥐을 한 다음 앞쪽 뚜껑을 널고 롤러로 발라주면 됩니다 지금 딱 소리가 났죠 결합이 된 거고요 앞 뚜껑을 열고 사용할 때는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액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눈썹에 2,3의 왕복 발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속당 이렇게 도플에서 살살살 물질러서 눈썹에 발라주면 됩니다 사용한 다음에는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 주고요 헬로 제 MAYOR 20분 2 5 4